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건강 상담 메일 하나 보내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동찬 선배님이 이런 기사를 보도를 하셨는데 난자 기증에 대한 8시 뉴스에서 보도를 하셨죠. 이 기사를 보고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조동찬 기자님 기사를 보고 심도 있게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출산하는 이도 줄었고 난임이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문제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싶어도 난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사가 너무 와닿는 현실인데요. 이게 의료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법적인 부분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이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자 기증 시스템 관련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깊이 물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하고도 지금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은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난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방송 전에 유일한 아나운서가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죠. 안 되지 않아요? 이랬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천착하는 이유는 최근에 저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 주변에 내가 내 팔자에 마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해결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탈모드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의견을 무시하고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얘기가 공허하다는 것을 저도 지금 이 나이대에 깨닫고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죠. 주변 관련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괴롭히면서 겉으로는 세상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일부의 정치인들이 있죠. 좀 짜증나요. 매우 짜증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국회의원님들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의 진보냐 보수냐 지금 우리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것이 갖고 있는 시리,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사안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갈리잖아요. 그럼 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 중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득실, 장단점을 좀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기회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옛날에 진영 논리로 가니까 진영 논리로 가면 어느 누구도 답이 없다는 걸 너무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취재해서 쓰는데 그냥 이쪽 진영에서는 무조건 공격하고 저쪽 진영에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정말 그럴 때는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만 이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대한보조생식학회 주말에서 분당이 열렸는데 주말에 가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갈까 말까 행동할까 말까 망설어지면 가라고 말은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라는 건데 행동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기 싫어 죽겠는 걸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오면 거기에 이제 모였던 분들이 쏟아내세요. 그래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먼저 대리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그거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이 합법인 미국이나 아시아 아래 원정 가서 대리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국내에서 대리모를 했던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겠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활성화가 안 됐다 뿐이지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과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고파는 장기 매매의 형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돈 거래가 없다면 실비만을 지원하는 거라면 기증의 형태로 난자 기증, 정자 기증 임신 그리고 심지어 제3여성을 한 제3자 난임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우리 이해하기 쉽게 대리모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해졌느냐 이 포인트인데요. 우리 지금 난임 지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령도 45세 그다음에 가구당 소득 구분도 조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평균 이하 가구 소득에게만 난임 지원비가 지원돼서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균으로 올라갔고 나이도 연장됐는데 문제는 기존에 인공수정이든 그런 시험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인공수정이란 시험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이 기존의 난임 시술이 42세 이상이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45세 이상이면 더더욱 떨어지죠.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원책은 늘리지만 의학적인 성공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원을 늘려서 늘린 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 산부인과 학교에서 보면 그거 좋은 얘기긴 한데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 원래 45세 이상 이상이 되는 여성은 그 방법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 분들에게 45세가 넘는 분들에게 확률이 높은 임신 방법이 난자 기준과 대리모인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연구에서 물론 이게 뭐 큰 규모의 연구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그냥 우리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은 확률 그러니까 아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실은 여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취재의 사례자는 이것도 제가 약간은 각색을 하겠습니다. 너무 드문 사례라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혹시 개인을 노출하는 게 될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취재했던 분은 난자 기증을 통해서 난이 해결했습니다. 아이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난자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가족에게서 받았습니다. 가족.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보도국에서 아 이러면 너무 티난가 봐? 아니요. 근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그런 것도? 저는 어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도 아니고 난자 기증을 현재로는 가족에게 받아서 어쨌든 기증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난자를 기증해 준 분은 조카가 훨씬 더 조금 각별하겠죠. 자신의 유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과정을 가족이긴 하지만 엄마로 인정해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정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면 그런 가족들의 결정은 저는 리스펙트한다고 리스펙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언정 나의 가치관과 다를지언정 저는 그들이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어찌 보면 나와 다르고 나로서는 좀 이상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은 결정을 했고 실행을 했으면 그건 저는 리스펙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자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셨군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어서 난자 기증 받아야 되면 좀 모르는 난자보다는 가족 중에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가족밖에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난자 기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난자 기증 시스템 정자 기증 시스템 특별한 기증 시스템이 없는 건 난자나 정자나 가능하지만 그래도 정자는 개별 병원들이 확보해 둔 게 있어요. 그런데 난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난자는 정자와 달리 기증하는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거의 뭐 수술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기증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보도 이후에 같은 보조생식학회의 메인 학회장님은 이런 걸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학회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근데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성이 계속 난자를 기증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우려는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처지가 어려운 여성들이 계속 난자 기증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우려였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약 기증 문화가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면 기증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증하고 싶지 않지만 돈 때문에 기증하는 분들이 늘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막을 다른 장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우려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이것 자체를 난자 기증 자체를 타인의 우리가 어떤 생명을 조작한다는 어떤 중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또 반대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보조생식학회에서는 이 난자 기증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은 게 메인 컨센서스인데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합의되지는 않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것을 기사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성 현재 45세가 넘는 고령의 부부들이 점차로 늘어가는 추세에서 정말로 저출생이 문제고 난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게 방법이라면 지금처럼 단순히 나이를 확대하고 기금을 올려주는 것은 효과가 없을 거고 그렇죠. 다양한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을 더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성공 확률은 더 높은 건 확실한데 이미 입증되어 있는데 이걸 미국이나 동남아처럼 우리도 활발하게 유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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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취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고 보니 제가 두 커플을 만났는데 두 부부를 한 분은 성공하셨고 한 분은 하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아이를 갖는 게 너무 절실해요. 절실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 방법이 전혀 자신들의 인생에 아이를 갖는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본인들은 그리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라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의 분들은 연결시키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게 됐고요. 대리모도 그랬습니다. 대리모는 사실 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왜요? 돈거래 이런 걸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취재했던 분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뭐냐면 직계가족이 대리모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모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들이 해주진 않고 그다음에 뭐냐면 거저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다른 나라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돈거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장기 매매와 같은 그런 행위로 간조돼서 안 돼요. 그래서 딱 실비밖에 안 주어지는데 그런데 실비만 주어진다면 대리모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리모를 직접 선택하신 여성과 그다음에 대리모는 그렇게 여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의학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신 분들도 있다면 그러면 소수의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것 같은데요. 헐리우드 배우들 대리모 많이 써서 기사에 많이 나와서 보면 그들은 좀 다른 목적으로 미용의 목적 몸매 망가지니까 대리모 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친구들이 다 늦게 결혼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보면 너무 난임이고 나이가 드니까 착상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출산의 고통 이것도 사실을 대개 출산의 고통을 피해서 대리모 하는 게 어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출산의 고통을 피한다는 게 왜 잘못이라고 생각해? 니네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 왜? 니네만 고통 피해? 우리도 고통 피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기지만 헐리우드 배우들의 그렇게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걸 막겠다면 일정한 조건을 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연령 이상 그 다음에 얼마 동안에 기존 난임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안에서 조건을 단다면 그건 그렇게 상업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소수의 생각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밝은 곳에서 그런 거를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이번 추진을 하면서 아무튼 이거를 보도국에서 논의하는 과정도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제 기사에서는 직계 가족에게서 난자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 삭제된 채 나갔습니다. 근친의 논란이 불거질 거라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친의 논란으로 불거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이게 이제 뭐냐면 난자가 없어서 난자 기증이 없어서 가족에게 기증받지 않으면 난자 기증 임신은 불가능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넣고 싶었는데 아무튼 빠졌습니다. 어쨌든 요즘 나이 들어서 결혼하신 분 너무 많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난임치료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방법을 찾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는 또 무거운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건물에서 좀 추락을 한 10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명이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다니는 과정에서 네 곳에서 거부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병원 네 곳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행정처분을 하게 됐죠. 응급의료법 위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던 지원금을 끊거나 혹은 과징금을 물리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들여다볼 구석이 제법 있어요. 4층에서 10대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의식이 있고 괜찮아 보여도 무조건 중증외상입니다. 중증외상입니다. 저희 신경외과하고 외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요. 이건 외과 질환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흉부외과도 마찬가지고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외과들은 다 달라붙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중환자제부터 확보하고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 다 수술팀 다 대기시키고요. 한과 한과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현재 가장 위험한 순서가 어딘가 뇌냐 아니면 척추냐 아니면 장기냐 가슴이냐 이런 걸 해가지고 가장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갑니다. 그게 중증외상 환자를 다루는 의료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4층에서 떨어진 환자가 근처 병원으로 일단 먼저 갔다는 게 이건 뭔가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가까운 병원으로 간 게 근처 병원은 근처 병원은 가까운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수술하는 다양한 전문의가 동시에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권역 응급 무료센터 권역 외상 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7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권역 외상 센터 급으로 알아봐 줘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응급 구급대원 구급대원 쪽에서 일단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처리가? 일단 그것도 그것도 문제인데요. 구급대원 이든 구급대원 일단은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급대원 문제는 그것이 1차에서 근처 병원이 갔고 그러면 일단 구급대원은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이것은 기획기사를 준비할 만큼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거는 한 꼭지 두 꼭지 분량의 분량의 기획 기사라서 제가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 다음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냥 우리 환자 입장에 생각해서요. 일단 그래요. 구급대원의 구급대원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구급대가 처음 혹은 그게 경찰이 처음에 경찰이 경찰이 어쨌든 먼저 연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19 경찰이 처음 연락하고 구급대가 왔고 그다음에 가까운 병원에 의사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의사까지 그럼 의사까지 겹쳤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역응급의료센터 급으로 바로 갔어야 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대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북대병원입니다. 경북대병원에 알아보고 안 된다. 그러면 부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있고 안동에 있고 대전에 있죠. 다 가까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17개 있고 닥터헬기 8대입니다. 닥터헬기 부르면 1시간 내에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의사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기 대구지역에서 한 2개 정도만 옮기면 1시간 훌쩍 지나가죠. 어느 병원에서 어느 특정병원에서 30분 밖에서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로 권역외상센터급을 바로 알아봐서 옮겨갔더라면 탁터헬기를 옮겨갔더라면 아니면 가까운 데면 119로도 1시간 내에 가잖아요. 그게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게 제가 이 말을 할까를 지금 내려오면서 까지 고민했는데 권역 권역이라는 것은 지역이잖아요. 권역외상센터는 어떤 데죠? 지역에 중증외상센터가 환자가 발생하면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가 되자고 만든 겁니다. 우리 그냥 일반 병원에서 병실 다 찾어. 수술할 의사 없어.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병원들은 우리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자고 만든 게 우리가 권역외상센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라. 마지막에. 대구에서는 권역외상센터가 경북대병원입니다. 119 구급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게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외상센터가 따로 존재하는데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기도 하고 권역외상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일단은 외상 환자인지 모르니까 일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갔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만약 제대로 어린지 해서 권역외상센터로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간 거는 잘 찾아간 거죠.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외상센터에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걸 알아보라고 하면 그래서 119 구급대가 알아봤어요. 병원이 알아봐줬어요. 같은 경북대 병원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면 그것도 저는 되게 아쉬워요. 병원이 알아보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나요? 의료진 거기 있는 실무자들이 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외부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유일 아나운서가 중요한 사람을 찾았는데 유일 아나운서한테 아, 그거 어디 아, 그거는 보통 상황인데 급한 사람이에요. 보통 상황이니까 제가 빨리 알아봐 드릴게요. 전화번호 알아봐 드릴게요. 하는 게 빠르지. 아니, 그런데 나는 뭐가 더 빠르냐의 질문이 아니라 응급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있는데 이게 그거보다 왜 더 느려야 되냐 이건 거죠. 왜 그거보다 느려야 된다 무슨 질문을 이해 못했는데 병원이 더 빠르냐 이게 아니라 구급차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병원을 알아보는 부분 그러니까 구급차가 경북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왔어요. 와서 환자를 병원 놓고 일단 안 받아주니까 가서 이렇게 중증외상 중증환자가 있다 4층에서 떨어진 10대 젊은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역응급센터에서 외상센터에 가서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센터에 가서 알아봤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도 외상센터에 알아보라고 그 사람을 다시 구급대 환자와 있는 구급대를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는 게 맞죠. 같은 다른 병원도 아니고 같은 경북대 병원이고 설령 다른 병원이라도 사실은 이건 의료진이 알아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환자가 알아보는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외부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건 뭐냐면 나는 내 나발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저쪽 가세요.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119 구급대원과 보호자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가까우니까 바로 갔어요. 그런데 권역외상센터는 병상이 없고 수술할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짓이 드러났어요. 병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조사했더니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설령 병상이 있고 의사들이 수술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가 지금 여분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외상센터는 경증 환자를 퇴원시키고 경증 수술을 밀어서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중증외상센터의 마지막 방어선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죠. 아마 이거 기사 나가면 경북대 분들 되게 저 싫어하실 텐데 저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이 기사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부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라고 생각이 합니다. 물론 중증외상센터 수술할 의사 필수료 어려워서 그러니까 외과의사 구하기 하늘의 별당이잖아요. 그리고 수술 루틴 꽤 어려운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돈 안 되는 것 그리고 잘못해봤자 소송에 걸리는 것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저 같은 기자들이 막 조롱하듯 기사 써대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 알겠지만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권역외상센터의 본질을 훼손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병상이 있어도 경증환자를 보내고 받아야 하는데 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또 문제가요. 우리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 무조건 아프면 응급실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는 응급실에 경증환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응급실 자리 비어있는데 구급차 놀고 있는데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네. 봐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중증외상센터는 외상환자는 대기하고 있어야 골든타임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119도 119 구급대 구급차도 의료수술팀도 대기하고 있어야 골든타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고 있어야 됩니다.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 수술팀들은 놀아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경증환자를 보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기획기사를 쓰고 싶을 만큼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것 지금 당연히 우리 국민들 119 구급대가 병원 사정 다 알고 이렇게 해서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봐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양책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119 입장에서는 병원 의사들이 병원이 아예 정보도 안 준다. 우리를 막 막는다. 오히려 데려가면 막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이 우리 응급 의료시스템에 아예 관심도 없다. 자기네들 성과 내려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보고 싶어요. 일단 결과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결과는 병원 관리구 구급대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대구 지역이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표현했는데 전국이 다 그런가요? 서울도 저희가 전국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을 확인했더니 서울과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응급실 타고 응급차 타고 가면 가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는 게 서로의 서로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제가 지금 취재 중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는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의사 한 명당 1억 4,400만 원 지원하고요.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그것도 4천만 원 이상 지원하고요. 권역외상센터 하나당 한 15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물론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그 지원금 갖고 큰 돈 안 벌어요. 그건 뭐 그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 들어가서 했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최선을 다하도록 예를 들면 경북대외상센터에서 다른 중증외상환자를 전부 다 꽉 채워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이런 일 생겼으면 뭐라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여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이건 뭐 다시 한 번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안동에 있는 권역외상센터 부산에 있는 외상센터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 잘못으로 이걸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천착할 수 있는데 그거 거기 전에 일단은 대구정의 권역외상센터부터 딱 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금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 사과하고 싶을 만큼이요. 중증 외상을 대하는 거기서 어떤 분이 병상이 있는데도 병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권유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의사라면 의사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아니 병상은 있다. 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병상이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증 환자를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제가 1년차 때 응급실을 봐요. 그러면 저쪽 그때 당시는 길이 별로 없어서 구리에서 제가 한양대 구리병원에 있을 때 구리에서 어떤 강원도로 가는 그런 길이 그쪽이 유일했던 길이에요.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 전부 다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왔는데 거기서 응급뇌출혈 환자가 경막하출혈 환자가 딱 낮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딱 그러면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수술방 비었나? 딱 그래요. 그럼 수술방 비어있으면 거기다 일단 차려. 그러면 나무 다른 여분의 간호팀들이 수술방 간호팀들이 차리고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선생님 있잖아요. 김선생이 치프라면 김선생 내가 여기는 마무리할 테니까 너 저방 가서 지금 조동체 1년차가 보고한 경막하 환자 수술 준비해. 마취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 했단 말이에요. 특히 뭐냐면 젊은 층일수록 이 뇌는 진짜로 회복이 잘 되거든요. 신경외과 저는 그 점이 신경외과 저희 교수님들이 되게 좋았어요. 안 포기해. 애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아요. CT를 찍어보면 막 빵빵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는 수술해요. 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아니야? 만분의 1이라도 애가 살면?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런 뇌외상 이것을 그렇게 없는 사실 그렇게 없는 방도 꾸리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그러면 자리 꽉 차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중환자실에 올릴 사람 없냐? 어쨌든 중환자실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사람 일반 분의 길을 올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저는 저희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없는 병실도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외상환자가 오면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정신이 있는지는 제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서 지금도 그런 정신이 있겠죠. 그때 그것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중환자실 없잖아요. 그럼 내과 선생님한테 양이 구해요. 우리 급한 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과 선생님도 어 그래? 그럼 우리 빼줘야지. 이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어도 여지를 발휘해야 되는 게 저는 권역외상센터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 마음 근데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미송했다는 것은 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건 하나로 또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많은 시스템 1과 이거의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서 드러나는 필수 의료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논의하기 전에 어 아 뭐 그렇겠죠. 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겠지만 근데 뭐 그런 건 쌓이고 쌓여서 여기서 내가 해서 뭐 맨날 소송만 벌리고 이런 게 쌓였던 쌓였던 분들이라면 나 이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안 보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뭐 불거져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외과 중증외상환자를 하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의사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반인지 알겠네요. SBS 보이스뉴스 골뱅이 지메일점컴으로 또 건강상담메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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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